그 시스템으로 쇼팟한 전티어 아이언 님 뒤열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기 제주도인데 나한테 미션을 걸었는데 여기 제주도라고 웃기네? 아니야 난 그래도 아니야 님면 상술로 아니야 아니야 나 등산할래 아 나 등산할 거야 야 레인아 언제 할래? 어 언제 할 건데? 너 편할 때 아 너 홈프게임 잘하냐 근데? 나 진짜 장난 안 추고 나 전설의 고향도 못 봐 나 그리고 총 게임을 못 해 아니니까 내가 피를 무서워해서 서든이랑 그런 걸 못 해 그 정도로 싫어하는데 사람들이 타유형이랑 하면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우겨가지고 하자고 한 거야 아 근데 얘는 겁쟁이보다 아예 게임 자체를 못 할 거 같은데 무식해가지고 아 근데 그 사람이 대화를 하다보면 아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인가 멍청한 사람인가 아 나 지금 못 배웠다고 하는 거야? 얘는 뒤에 거 두 개가 동시에 해당돼 무식하고 멍청해 아 근데 타유형 아 내가 할머니랑 자랐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그냥 교육을 해 주셨거든 오 오 오 쭉 알았는데 애가 너무 곱게 자.. 아 곱.. 너무 사랑받고 자랐어 그렇게 느껴져 나네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우리 할머니 교육방식이 잘 못 해 뜨는 건가? 철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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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뒤로 옵니다 뒤로 2 자 여기로 오세요 나 뭐 졌어? 이거 목표 읽어야 되니까 어 목표 둘이서 분명 봉창합니다 제가 목표 1 하면은 목표 1에 대한 스트로를 읽어주세요 일단 목표 1 유령의 종류를 밝혀내십쇼 유령의 종류를 밝혀내십쇼 어 여기 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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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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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여기 윌리엄 잭슨 헤이 윌리엄 오른쪽 봐봐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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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2 EMF 탐지기로 주변에 있는 유령 주변에 있는 유령을 탐지하십쇼 목표 4 1층 침착하러 유령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막아십쇼 EMF 몇 단계야? 다 있었어 여기 어 오 킬링이 잘가 야 이거 야 이거 레버넌트야 레버넌트 존나 빨라 기억해 레버넌트야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유령 누구에게나 응답한다고 써져있죠 아래 아래 보면은 유령의 이름은 헬렌 클라크 릴리엄 헤이 어 들었어요 방금? 들었어요? 릴리엄 잭슨 엘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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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출발 자 우리 2집에 있는 헬렌 클라크를 귀신 찾을 거예요 헬렌 클라크 엘리엄 헬렌 클라크 엘리엄 엘리엄 자 여기 거실도 이렇게 한번씩 다 둘러보고요 이렇게 온도가 낮은지 안 낮은지 안 낮으면 바로 그냥 다른 방으로 자 여기 거실도 자 여기 거실도 엘리엄 여기 또 자 여기가 귀신방이에요 엘리엄 자 다같이 부릅니다 지금 반응하잖아 헬렌 클라크 자 다같이 부릅니다 지금 반응하잖아 aktu 제 생각나 엘리엄 헬렌 클라크 야 나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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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시체를 찍으라고? 찍었어 아 나 진짜 무서워 도와준대 왜 아 왜 죽었어 아 나도 죽을래 나 그냥 죽여줘 언니 불러가지고 귀신은 여기에서 사진 찍어야 해요 아니 근데 근데 왁이는 왜 죽었어? 와 존나 겁쟁이다 진짜 와 존나 겁쟁이다 진짜 이 씬 제대로 보지도 못했으니까 죽기만 했어 별로 안 무섭지 솔직히 연기하지마 이게 힐링게임이란 거냐 이게 어떻게 힐링게임이야? 나 거의 살카야 살카야 코앞에 있었어 봐봐 제일 누르고 넘기다보면은 사진찍은거 볼 수 있어요 거의 증명사진 찍어놨습니다 저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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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뭐야 뭐야 아 하지마 문 열었어 누가 왜왜왜왜왜 어디야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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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도 가고싶은대로 간다 짱이러워 일리 타고 아 진짜 싫다고 왜 나냐구 아 진짜 짜증나 와 리액션 야무치네 배티브라운 배티브라운 여기 문쪽에 봐봐 없어? 나 봤어? 봤어? 나 봤어? 나 봤다고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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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야 돼 아 싫어 어디서 봤어? 시발 잠깐만 여기 여기 서있어 아! 못 찍겠어 아 못 찍겠어 찍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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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빨라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레버넌트야 레버넌트 존나 빨라 기억해 레버넌트야 자 일단 드록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손자국 아닌 듯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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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숨어 왜 숨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야 이바니 야 이바니 야 이바니 어? 어? 어 있어 봐 보여요? 어 어 보여요? 저게 고스트 오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에 서늘함 하나는 서늘함 그리고 고스트 오브 넣으시고요 고스트 오브 드려 드릴게요 이거 정신력 높여진 지금 보면은 왼쪽에 보면 정신력 다들 20% 보이나요? 27% 약 드세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집은 다음에 그러면 정신력 높아진 거 보일 거예요 아 잠시만 두 개 먹은 사람 누구야 누가 두 개 먹었어 하하하하하 자기야 혼자 살려 두 개 먹었네 아니 어떻게 그래 남대 죽은 것도 아니고 혼자 먹었다고? 아니야 아니 두 개 먹게 됐어 하하 라이팅 고스트 라이팅 나 이거 문 닫혔는데 도망가 가..아 가면 되는데 다미 나와 이거 봤죠? 난 뭘 지나간다 너 왜 자꾸 문 닫고 나가냐 아니야? 너 일부러 그러지 일로와 너 딱 아 레인 언니 아니 지절로 닫힌 거예요 지절로 언니 지절로 닫힌 거예요 진짜 언니 지절로 닫지 않았어 그러면 증거에 마지막 증거에다가 고스트 라이팅 넣으면 유레인 어 오오 됐죠? 여러분은 최초로 세 지금 세 판 네 판만에 성공하셨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우와 개마에 성공했어 우리가 타요를 주고 성공 110달러 나이스 나 김 레인 걸로 보고있으니 이 말이 초딩이야? 우리가 테마에 성공했어 와 이래가지고 흐흐흐흐흐흐 어차 아 강행 김치 응? 김치 아이 사진끼 누가 그렇게 난바하고 수연기여행 온거 아니고 우리 테마하러 왔다고요 아 아 아 으에에에에에에에 죽을때 사진찍었어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역주 역주 주공 Career Career noticing оф Armed 책 책은 뭐하는건데 책은 뭐하는건데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야 김민 못받으면 어떡해 아니 죽였으면 됐어 아니 죽였으면 할거 다했어 수고하셨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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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면 참아오세요 언제든지 오케이 오케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오메 도와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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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